팔레스타인 학살, 레바논 침공, 이스라엘 시오니즘 규탄, 민중 민주당 정당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스라엘 시오니즘에 의해 팔레스타인 민중 4만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9만 7천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올 7월까지 이스라엘은 7만 톤의 폭탄과 4만 병력을 투입해 가자지구 민중의 80%를 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홀로코스트, 전쟁 범죄가 이스라엘 시오니즘에 의해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에 대해 레바논 침공을 본격화하며 사하시아전 확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레바논 당국은 1,300명이 넘게 사망했고, 100만 명 이상이 피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전략적 인내를 멈추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된 작금의 현실은 모든 전쟁의 시작은 제국주의였고, 모든 침략 전쟁의 배후에 미제 침략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베네수엘라 단파시오 콩그레의 일환으로 함께하는 국제적인 연대 투쟁이며, 우리는 세계 반지 세력과 더욱 단결해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힘차게 구해차보겠습니다. 사하시아전 확전 도발, 이스라엘 시오니즘 규탄한다! 핵전쟁 도발, 시오니즘 조정, 미제국주의 끝장내자!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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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대리 이사베디 카를로케로의 연대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주한 베네수엘과의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한 베네수엘과의 역할을 전자로부터 듣는 부모없고,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전자로부터 듣는 것과의 결과를 전자로부터 듣는 것과의 결과를 전자로부터 듣는 것과의 결과를 전자로부터 듣는 것과의 경쟁이 있습니다. venezuela faces its own battles but we cannot ignore the struggle and suffering of the people plagued by imperial power and hegemonic interests and that is why we are grateful for the bolivarian diplomacy led by pressure between religion between nations to preserve life on the planet and fundamentally human life all the people of the world must live with dignity without submission and with the right to develop and to their free self-determination venezuela cannot remain silent in the face of the ongoing genocide against the people of palestine not about the new form of terrorism and attacks carried out against the innocent civilian population in the libanon recently seen it is enough and necessary to put an end to the unpunished action of the state of israel and the hegemonic power that support it and supply it with weapons the prolonged tragedy of the palestinian people need to stop but it is also inexcusable to urgently vindicate the state of palestin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of the united nations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caused by the imperial power with the recognition of the state of palestine it is its territory and its in enabled right as a sovereign nation is urgent venezuela believ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urgently take actions to address the human humanitarian emergency and the on one hand and also to advance diplomatically and politically in the containing of the nazi regime that govern the state of israel let us all join the palestinian cows let us all join the consolidating peace in the middle east so that this may of the realization of his cultures and civilization enough of neocolonialism thank you very much for you so so solidarity from seoul venezuela 7월 28일 대상 결과를 지킬 수 있도록 신생민주의 형태를 모방하지 않고 venezuela 헌법에 따라 평화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venezuela 민중과 니콜라스 마드로 모르스 대통령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선 표합니다 venezuela는 지난 25년 동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온갖 포위 공격을 받았습니다 7월 28일 선거 다음날 발생한 사건은 선거 기간에 대한 사이버 푸드타 시도와 함께 베네수엘라 민중을 상대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인지선쟁이자 계획적인 탈진실 캠페인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자체로 전투 중이기도 하지만 제국주의 세력과 백반적 이해관계에 시달리는 다른 나라 민중들의 조생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가자지구의 학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온 서울 동지들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를 포합니다 특히 우리는 마조라 대통령이 이끄는 볼리바리안 외교의 목표인 생명과 평화를 위한 활동가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족, 민중 간의 외교인 볼리바리안 외교는 문명 간, 종교 간, 민족 간 대화를 바탕으로 지구상의 생명,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외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억압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으며 자유로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지속적인 대량 학살과 최근 레바논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새로운 형태의 테러와 공격에 대해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를 지원하고 무기를 공급하는 백관주의 세력은 이제 처벌받아야 할 때입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겪는 장기적인 비극은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긴급하게 옹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야기된 팔레스타인 국가의 인정 그 용토에 대한 인정 주권 국가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인정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합니다 올해 유엔 총회에서 마침내 팔레스타인 국가가 국가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이번 학살, 말살, 이스라엘 국가가 자행하고 있는 인정 청소를 대하고 있는 유엔의 비효율성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지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공격을 중단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이란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전쟁을 확대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조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치 정권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적, 정치적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팔레스타인의 대의에 동참합시다 중동의 평화를 공부해야 하는데 동참하여 팔레스타인이 신식민주의를 그만두고 안전과 문화와 문명의 실현을 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 학살을 중단할 것을 다함께 요구합시다 다음으로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발언과 이어서 영어 발언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우리즘 세력이 사하시아전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학살에 이어 지난달부터 이스라엘 시우리즘 세력이 사하시아전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시우리즘 세력이 사하시아전을 이루기 위해 민중민주당 정당 연설회이 성립과 이스라엘 시우리즘 세력이 사하시아전을 이루기 위해 감사합니다.